스털링 홈팀이 굉장히 잘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슛. 박자꾼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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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용. 헤트로크만에로군요. 헤르케이 들어갑니다. 경솔마담째를 타워한 규력을 깨뜨립니다. 헤르케이 들어갑니다. 경솔마담째를 타워한 규력을 깨뜨립니다. 깨입니다. 경솔마담째를 타워한 규력을 깨뜨립니다. 네, 굽혔습니다. 들어갑니다. 에디 케잌! 에디 케잌. 자, 잘 만들겠습니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첫째 팀이 나옵니다. 네, 오늘 수비 조직력이 너무 좋습니다. 루벤 롭더스틱. 좋은 패스입니다. 로이패스 대역입니다. 아, 기술적으로 기가 막힌 소리군요. 라힘 스털링. 알람쥬스 로이패스. 좋은 패스죠? 슈팅 만원이야. 좋은 기회. 이른 시간에 첫번째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대단합니다. 동술에게는 첫번째 슈팅, 첫번째 패스.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분 동술만이. 슈팅 강만냐. 두 기회. 이른 시간에 첫번째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대단합니다. 동술에게는 첫번째 슈팅, 첫번째. 대단합니다. 조던 핸더스틱. 디스틴 링가드. 아, 연결 좋았어요. 월드컵에서 멋짐을 기록하는 잉글랜드입니다. 네, 잉글랜드. 게리케 힐. 잘 넘겼어요, 로잉패스. 두 패스죠? 자책돌이군요. 디스틴 링가드. 디스틴 링가드. 제니로스. 로빙패스. 다 뚜러냈. 슛. 대단한 테크니션입니다. 정교한 골이 나왔습니다. 야, 정말 기술적으로 나왔습니다. 골을 아주 많이 얻는 두번째 공격수죠. 맞습니다. 델리알리. 과거의 웨인 루니를 보는것처럼 아주 전방위적인 활동량을. 이른 시간에 첫번째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대단합니다. 스터링.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자, 올라가죠. 득점합니다. 대실린다. 에리케인. 네, 우리 수비도 긴력이 너무 좋습니다. 다 뚫어냈습니다. 다 뚫어냈습니다. 평소 중. 타임워커가 처리합니다. 제시린다. 자, 뚫어냈습니다. 편수 중. 타임워커가 처리합니다. 제시린다. 네, 엄진 뿐입니다. 평소 중. 평소 중. 이 1. 3. 2. 4. 4. 4. 5. 5. 5. 5. 5. 5. 5. 5. 6. 5. 6. 4. 6. 7. 11. 1번째 곧 승적인 타이밍에서 아이디콜 터집니다. 슛 감동사자 군대이 울부짖습니다. 잉글랜드의 원컵 에리케인 공황권 내리로 기술 좋아요. 살짝 잘 올렸습니다. 아 멋진 로빙 패스 들어갔어요. 기원한 트위피 아 그래게 시작하는데요. 아주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첫 번째 휘핑이 골로 연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제일리아리 정말 좋네요. 골프가 확신이 괜찮은 게 벅루트에서 드러나죠. 에리 린더 에리 케이 아 재택소리군요. 에리 케이 아 재택소리군요. 에리 케이 에리 케이 아 에리 케이 들어갑니다! 에리 킹! 레온 고레츠카 키모 베르너 베니로 잘 넘겼어요 로이패스 좋은 패스죠? 에리 킹 좋은 패스 슛! 엄청난 기술입니다 멋진 골입니다! 정말 대단한 골 나왔어요! 페이힐 겨시 링가드 대단한 골아 워컷 배성급 기회 대단한 골아 이 대단한 골아 내가 언제 받을 것 같은데 자, 뚫어냈습니다. 찬스 쪽. 그대로 슛. 이슬승이 골핀팔 듀스 골든에서 들어갑니다. 슈비 슈비 칭찬을 받아야겠는데요. 공격수 앞사도 아주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수가 좋은 밸런스에서 정확한 스팅 타이밍을 하기 쉽지 않았어요. 슈비가 괜찮은데요. 아, 뚫어냈죠? 찬스입니다. 슈팅. 이 슈팅이 골핀팔 득절되면서 들어갑니다. 우에지. 가리케인. 데이비 알리. 결정복지색. 팀의 의심을 안기는 멋진 골입니다. 이 정도는 그대로 때려야 되는데요. 다시 넘겨줍니다. 슈비가 공으로 지켜냈습니다. 앤더슨. 로빙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자, 골파가 됩니다. 패스입니다. 슈팅. 엄청난 기술입니다. 멋진 골입니다. 오늘 경기의 이 자체 골이. 경기 전체에 드디어 종류 휘슬을 울립니다. 아, 오늘 한틀은 일반적인 기술이죠. 한틀은 일반적인 실전이었습니다. 휘슬을 울리면서 경기에 종료됩니다. 축구 종두국 잉글랜드가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무려 52년만의 우승입니다. 예, 항상 기대보다 성적이 좋지 않았던 흔들랜드. 드디어 팬들이 기대에 보답을 했습니다. 우승컵입니다. 엷갈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